시녀석 호호 드디어 디의 시대가 도래했 디의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들은 디펙트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아니 아니 벌레한테 물렸어 호호호호 압하기 이펙트 버그 났네 심심이 바로 싱싱 아니 미친복들 깍틸 좀 제발 좀 적당히 좀 한 대는 막겠지 팝팝팝팝팝팝워 와 갑부풀인 texto 타aled 바가 부린 삼방어 이펙트.. 죽다? 깡루 뒤또 죽? 뒤또 죽? 아이 미친 타격 이한죽 뚜두두두두두두두둠 다음으로 아이스틱 3방어인거 왜이렇게 맘에 안드냐 어 어 어 어 로브튼 핵 아 와 3천원 미라손 님만 오면 고 요그님 3천억 원 감사합니다 미라손 미라손 어서오고 아 아 개가 오매너키 당함 아 파워 카드가 어떻게 하나도 없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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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파워 개잘나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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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풍 하나 더 주세요. 킹 분열도 좀 주세요. Bflex. Or A always weake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장로야. 장로야. 무엇하냐. 초커는 일단 말도 안 되기 때문에. 장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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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님 번개가 좀. 아 잠깐만. 장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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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 저건.. 향로는 왜 도움이 안되냐고 잠깐만 지..어디.. 아.. 내 체력.. 개같은 게임.. 향로 오버함.. 히힛.. 아씨.. 내가 때린 것만 빼고 다 때리네.. 히힛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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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슬벌티 갑시다. 슬티 슬벌 슬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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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.. 같은 겜 오그라이크 겜 따똑 잠시만요 뿌리검 축전기 깍깍 턴 위방열판 모함 쟤 깍깍 턴 아닌데 오케이 카카의 털이 야하다니 취향 존중하겠습니다 가방이다 헬로월드는 필요없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면 몰라 반복 털보 저기 나와야 되는데 폭풍 폭풍 더 있어야 돼 털보 헬로월드 여태 냉정함이 하나도 없었어? 공격한다 공격한다 짝식이 건넘네 멍청한 건 너다 털보 아 드롭거지앗 근데 진짜 아이고 아니 어떡해 저걸 왜 못잡아 빨리 아니 미친 당혈판 거짓기 심상치 않은데 털보 팀 30 파워가 좀 모자라긴 하지 파워가 좀 모자라긴 하지 탈 개똥게임 님들 방열판 밑에 다 깔려있는거 봄 내가 주네 개똥게임 이펙트야 너 열나 진짜 초과 게임이네 이펙트야 너 열나 이펙트야 너 열나 달팽 달팽이 달달팽이 달팽 달팽이 달달팽이 달달달팽이 달달팽이 달팽이 달달팽이 달달팽 달달팽이 달달팽이 달달팽 Stand 달팽이 달달팽이 달달팽 dans 달팽이네 참탑 분위기 싸네 선탑 분위기 싸네 influenced by assume 10% 발팽이 개쉽게 삼네 진짜 아니 상대는 캘리퍼스 진짜 쉽네 비릴리집 나이트로 3번정도는 좀 좋게 나와도 되는거 아니면 아 달팽이 잡을때 좋게 나왔구나 3턴 안에는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사스택 대려봐 때려보라고 정전기 방방방방방방방 방전 내기 들고 가는 게 더 낫겠지? 아닌가아 니 죽고 내 살자 아니 심장 개슈캔삼네 이겼는데 벌써 앙혈판 그딴 거 필요 없네 힘 30 깎아 가미침 아 이슈운 걸 줬어? 향로 최고야 뱉 뱉 뱉 네.